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박서연님을 모셨습니다. 오늘은 이건 나도 궁금한 거거든. 도대체 북한 돈은 어디에다 쓰나? 중국 돈이 장마당을 장악하고 있대. 도무지 북한 돈은 어디에다 쓰는지 알고 싶거든. 나오기는 나오는지. 북한 돈이 5천 원짜리도 나오고 제가 올 때 당시에 5천 원이 제일 컸거든요. 몇 년 전에? 그게 지금 한 3년 전이에요. 지금도 5천 원 이상이 없어요. 한 돈은 벌써 한 달 동안 장마당에서 유통이 되면 다 째해지고 없어요. 만 걸어지고 질이 엄청 나빠요. 그래서 물이 한 번 떨어져도 말려서 쓰기 힘들어요. 북한 돈은 어떤 경우에 주민들한테 지급되나? 로임? 생활비? 네. 생활비로도 지급이 되고 혹시 운행에서 이렇게 돈이 유통은 돼요. 운행에서 나오거든요. 생활비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낡은 돈을 가지고 가서 바까도 오고 이런 환경에서 하는데 해산북한 쪽으로 말하면 달러하고 비 가지고 많이 하는데 중국 물건이 바로 우린 데 나오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달러도 쓰고 비들도 쓰고 하는데 북한 돈을 가지고 중국에 가서 물건을 사올 수가 없잖아요. 북한 돈은 어디에 중국도 못 사용을 해요. 딱 북한에서만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어차피 중국에 가서 물건을 사 와야 되는 사람들이 달러 아니면 중국 돈 갖고 오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함흥 이쪽에는 우리가 달러를 잘 안 써요. 함흥 북쪽에? 네. 함흥 북쪽에. 함흥으로부터 해산로 올라가는 그쪽에는? 네. 거기는 대체로 보면 다 이렇게 비를 사용하니까 위안을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라진선봉 쪽, 함흥 이쪽에서는 함흥 쪽에서 중심으로 해서 함흥에는 비도 쓰고 달러도 다 써요. 거기가 완전히 외북돈 그 완충지 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 이렇게 삥두라는 것도 많이 나오고 한데 장사꾼들도 비 1원은 받았거든 북한 돈은 1,300원을 받아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물건을 가지고 그 물건을 내가 1,500원에 하나 팔았다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중국 집에 가서 하자면 또 위안 한산을 하다 나면 가격이 깎이지 않으면 그 물건 판매 본 값이 못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사람들은 비를 받아야 되거든요. 중국 돈을. 네. 그리고 거기에 비를 가지고 가야만이 유통이 빨리 돼요. 그러니까 물건을 빨리 싸고. 그러면 거기서 와서 중국 사람도 만약 조선 돈을 받으면 또 돈 장사꾼들인데 가서 이렇게 한율을 또 해가 장사꾼들이 그런 데서 돈을 벌지 않아요. 시스템 상 놓고 볼 때 국영 상점에 갔을 때 국영 상점이 아직 있나? 없어요. 국영 상점이 지금 다 개인 상점으로 변경됐거든요. 그 개인 상점이라는 거 할 때는 내가 만약 우리 옛날 인민 소유품 상점 뭐 답사수경서 상점 무슨 달러 상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걸 다 개인들이 개인 돈을 투자를 해서 국가상업에 등록을 해 놓고 그 사람들에게 수익금 얼마가 되면 그 상업 부분에다가 이렇게 주는 거죠. 국영이라는 게 없어요. 어쨌든 국가 물건을 쓰고 국가 상점 자리에 네 개인이 지금 운영을 못 하니까 국가에서 나오는 상품이 아예 없으니까. 네. 내가 만약 중국에 친척이 있다거나 중국에 대방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서 물건을 사다. 거기서 상점을 사요. 사서 거기서 몇 프로의 수입을 해서 국영에 바치는 거죠. 그럼 국가상점은 대체로 얼마 주고 사나? 그건 뭐 사는 것도 아니지 사용을 하고 네. 건물을 사용을 하고 거기서 하는 걸 상업 부분에다가 지출을 하면은 거기서 그걸 가지고 상업을 또 경영을 하죠. 무슨 말 하자면 자기네도 또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회 동원이나 뭐 그런 게 있지 않아요. 그거 자기네도 무슨 생산 과제는 받을 거란 말이지. 그렇죠. 거기다 이제 써먹는 거죠. 그걸 그러면 그 개인은 거기서 또 자기 또 몇 프로 또 자기가 벌어서 이렇게 뭐 쓰고 또 떨어지는 것도 거기다 또 주고. 그럼 이 개인 상점들이 돈 움직이는 게 북한 돈으로 움직이나. 아니에요. 다 빌려 움직여요. 다 중국 돈을. 중국 돈으로 움직여요. 중국 돈이 아니면 달러로 달러로. 그니까 중국을 통해서 달러도 들어오고. 중국 상품이 들어오면 중국 돈이 딱 달러도 들어오거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뭐 달러도 또 그게 또 맞게 끔. 돈이라고 해서 다 같이 있게 써야 되지 않아요. 우리도 어디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하면 이거 좀 비싼데 좀 싸게 줄 수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같아요. 근데 북한돈만은 사탕을 싸먹거나 찢어진 돈을 한 그대에 모여서 쌀 한 킬로를 사거나 하면. 장사꾼 달 자세도 그걸 지는 걸 엄청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거든요. 북한돈은 안 지으려고 하겠군요. 안 지으려고. 대체로 보면 안 지으려고 하겠군요. 어디 가면 거기 가면 물건을 바꾸는데도 잘리고. 네. 어쨌든 내가 1300원 이 물건을 팔았는데 가서 돈 환율을 시키자면은. 1300원이던 게 뭐. 한 1250원이야. 50원이 깎이면 물건 값이 나오지 않지 않아요. 그럼 북한돈 1300원이면 중국 돈 1원이다. 대체로. 네. 네. 인민폐 1원이다. 네. 그러면 1300원. 만약에 로임을 받는다 칩시다. 우리가. 북한에서. 북한은 로임이란 말이 없고. 생활비를 받는다 칩시다. 생활비는 무조건 북한 돈으로 주겠지. 그렇죠. 그럼 그 생활비를 받는 사람이. 야. 원래 잘 받지도 못하군요. 이래도. 그것은 말로 생활비지. 용지는 주는가? 당신은. 아 지금은 그것도 없어요. 보호부 안전부 같은 건 그걸 줘요. 기본 그 자기네 그 시스템에서 중요한 독재기구도 움직이는 당사자들이. 네. 거기서는 일단은 배급도 어느 정도. 딱딱 맞춰서 이렇게 주지는 않아도. 어쨌든 뭐 쌀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뭐 작곡을 주든지. 입살은 원래 뭐 못하는 건 없고. 그렇게 주는데. 그 사람들이 로임 통지는 다 있어요. 아 로임 통지. 내가 한 달에 뭐 8500원이다. 그러니까 중국 돈을 넣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돈을 넣어. 8500원이면 중국 돈을 넣어요. 한 6원 정도. 그러면 8500원 받았다. 중국 돈 6원 내지 7원 정도 된다고 봅시다. 네. 그러면 이 7원 가지고 쌀을 살 수 있나 중국 돈 7원 갖고? 원래 이 월급질리. 그니까 8500원이 8000원이나 8000원을 다 가지면 쌀 한두 킬로는 쌀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것도 다 안져요. 여기서 이제 모이 잘려 나가고. 모이 잘려. 뭐 부서 나가고. 어느지 뭐 생일집 무슨 근로에 나가고. 뭐 이렇게 나가다 나니까. 그런데 여기에 공간이 뭐 있는가 하면. 네. 국가에서 이 독재기구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생활비를 정상적으로 준다면. 이 생활비에서 식량 배급. 식량 배급은 이따금씩 주지 않소. 그 사람들은. 쌀을 가서 받을 때 국정 가격으로 딱 받게 돼 있거든. 국가 배급소에 가서 받으니까. 지금은 그거는 그래요. 그러니까 보이부 보안서들에서 이 쌀도 국정 가격을 못 가져요. 왜냐하면. 식량 배급도. 네. 그게 국가적으로 기차에 실어서 딱 공급을 해야만이 국정 가격이 되지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무슨 난포항이다. 뭐 언어항이다. 이렇게 배급이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우리 해산시 안전보라면 해산시 보안서라면은. 보안서에서 차를 개별적으로 구입을 해서 가지고 나가. 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도 장마당 가격에 비하면 쌀값이 턱없이 낮겠는데. 그렇죠. 평민도 입합을 그래도 장사를 해서 입합을 먹으려고 하는데. 조금 먹어도 입합, 입살 먹으려고 하는데. 보안원이 앉아서 옥수수를 뜯을 수가 없지 않아요. 원래 또 북한 우리 여자들은 또 남편에 대한 이런 게 있지 않아요. 자기는 돌아 앉아서 옥수수 밥을 이렇게 먹어도 남편인데만 입합만 해. 콜라서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월급에 우선을 해서 쌀을 싸먹으려는 생각도 하지 않아요. 생각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나가서 백성을 뜯어먹고 앉아있겠구만. 그렇죠. 등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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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빼먹고. 그 지랄하는 거. 부지런한 개가 따끈한 똥을 먹는다면서. 밤새 자지 않고 어디가 이렇게 숨어있다가. 남기고. 다지고. 비행을 하는 걸 잡아서 단사고를 나와서 뭐. 반지기라는 거 알아요? 그럼 잡아서 반지기라는 걸 놀아가면. 절반 놀아가지는 거. 강탈한 것을. 네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반지기라는 걸 자기 근무 시간에 했다고 해서 이걸 그 보안서에 받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하고 밀답을 해서 자기네들이 그거 놀아먹죠. 어차피 단속을 됐으니까 물건 다 뺏기면은 무조건 보안서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주는 게 없고 받은 게 없으면은 무조건 기관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들어가면 그 보안서서 그걸 다 뜯어먹는 거죠. 하지만 둘이 반지기를 하는 경우 절반씩 놀아 먹을 수 있잖아요. 장사꾼하고 단속원하고 보안원하고. 네. 둘이 이렇게 놀아 먹으면 그래도 경질 건 있지. 우리 북한 사람치고 북한 돈 월급을 받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생활을 버텨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월급을 이제는 꿈에도 생각 안 한다. 그럼 북한 돈을 공식적으로 쓴다고 봅시다. 북한 돈. 당원, 직맹원, 여맹, 사로청원이 월 당비, 청년동맹비 내장소. 그때 중국 돈 받소? 아니면 북한 돈 받소? 그건 기관별로 다르죠. 중국 돈은 안 받을 거예요? 저는 그거는 중국 돈 안 받아요. 그거는 엄청 싸지 않아요. 어쨌든 그것도 하나 국가니까. 제 나라 돈을 좀 그때는 좀 써 먹어요. 그 다음에 편지를 보낼 때. 정보를 칠 때는 북한 돈 써요? 중국 돈 써요? 중국 돈 쓰죠. 중국 돈 쓰고 조선 돈 써요. 편지 같은 거는 북한 우표를 붙이겠는데. 편지 보낸 사람이 있나? 저는 권한의 행군에 들어가서 편지를 제대로 보내본 적. 왜냐하면 편지를 붙이면 1년 동안 가야 되니까요. 어쨌든 교통이 풀려야. 책임상은 우편국이라는 게 있어요. 우편국에는 지금 뭘 하는가 하면. 저도 한번 우편국을 사용을 해서 보냈어요. 그때 비를 냈어요. 중국 돈을 냈구만. 네. 등기로 보내는 게. 그때 그 사람들하고 조선 또맛 다 사용하라는 게 없어요. 그건 작은 실정에 맞겠구만. 작은 실정에 맞겠구만. 그러니까 사람들도 거기서 무슨 비를 가져다 국가 반환시킨다 이런 건 없어요. 그것도 받아서 한율을 하면 또. 자기네가 냈게 먹고. 자기네가 냈게 먹고. 자기네가 냈게 먹고. 자기는 그 돈 대신 북한 돈을 내고 중국 돈은 자기 주문을 먹겠구만. 그러면 한율이 조금 차이 나면 자기는 얼마간 또 벌지 않아요. 국가 기관들이 왔다 갔다 하는 등기. 네. 이거는 아마 북한도 넣으시겠는데. 그건 또 기호원들이. 어디로 가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다 기호 문건을 해서 이거 좀 평양 어디다 전달해 주시오. 뭐 이렇게 개별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 지경이 됐나. 그렇죠. 근데 일단은 또 노동신문은 또 중앙에서부터 내려와야 되죠. 그것도 차단하는 경우는 반동이니까. 아 그건 큰일 났지. 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편 화물이라는 게 따로 있지 않았어요. 화물이 따로 있었죠. 그게 지금 몽땅 장사꾼으로 변했어요. 말은 우편 화물이 맞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개별적으로 내가 만약 앞 지대에다가 무슨 물건을 날라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하고 또 그 우편 부분이 있는 분들이 또. 사업을 해가지고. 또는 또 서비를 엄마 받고. 거기다 또 물건을. 거기다 또 한쪽 깃디지다가 로동신문 같은 거. 또 내려오는 강연 자료라든가 이런 거 한쪽 옆구리다가 싣고 내려오는 거죠. 네. 지금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이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생활할 때 주택 사용료, 물 사용료, 전기 사용료는 내거든. 이거는 중국 돈으로 내나 아니면 북한 돈으로 내나. 지금은 물도 제대로 안 오지. 어제 전기는 안 오니까 전기세는 또 없어지지 않아요. 아니요. 그거는 오든 안 오든 관계없이. 매세당 식구별로 국가가 딱 정리해 놓고 있어. 새 식구인 경우는 물 사용료 얼마. 저는 제가 가정생활을 하면서 그런 거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있었으니까. 그거 세대주 몫이니까. 세대주가 기관에서 내지 않아요. 그리고 집에 오면 또 엄마가 내야 되는데. 저는 가정생활을 하면서 그것도 뭐. 장사를 너무 많이 다녔잖아요. 네. 집사람들이 다 처리해요.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전해봤어요. 그건 그거야 중국 돈 받지 않을지. 중국 돈 받아요. 아니 그걸 어떻게 중국 돈 받아오. 그래서 그 사람도 또 그걸 바꿔서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비법적이고. 네. 합법적으로는 북한 돈을 받게 되겠는데. 합법 비법이 없어졌답니다. 중간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쨌든 받는 사람이 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안전처리 하겠죠. 지금 국가 체계가. 그전에는 세대주가 나가서 돈을 벌어들여. 배급이 고기 따라서 나고. 3일무단 치면. 배고파 한 눈씩 자르고. 배고파 한 눈씩 자르고. 우리 누깔누깔 하지 않아요. 누깔이라고 하지. 배고파는 누깔이라고 하지. 네. 국가에 우선하는 게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뭘 하든지. 뭐 하겠으면 하고. 어쨌든 걸리지만 않으면 되니까. 내가 얼마 전에. 평양 쪽에서 소식을 하나 받았거든. 북한 돈은 어디에 쓰나. 내가 그렇게 물어봤거든. 평양도 장마당은 몽땅 중국 돈인데. 중국 돈 아니면 달러인. 이제는 이웃 돈도 돈대. 유럽 돈도. 그런데 사용료 내는 것. 네. 당비 내놓은 것. 아. 평양시니까 그것도 다르겠지만. 식량 배급 타는 것. 그건 배급주니까. 그거 하고. 뺏어서 타는 거. 무조건도 그래요. 그다음에 몇 개 집더라고. 이거 외에는 북한 돈을 쓸 데가 없대. 평양까지 그런 분위기가 들어가면. 저 나라는 진짜 망하게 돼 있어. 평양은 엄격히 당속하는 것 같아. 평양인 경우는 아직 배급을 주거든. 식량 배급을 주면. 돈을 내가 8,000원을 받았다. 북한의 국정 가격에서 제일 싼 게 쌀값이거든. 식량 배급할 때. 맞아요. 김희승이 항상 농장원에게서 사는 가격보다 더 싼 가격으로 배급을 준다. 맞아요. 거기서 이걸 내고. 말하자면. 식량 배급할 때 돈 내고. 그다음에 사육량할 때 돈 내고. 그다음에 당비 낼 때 돈 내고. 그다음에 평양은 아직도 공급효가 있기 때문에. 구경 상점에 가서 다 산대. 저 가난한 나라에도 또 멋쟁이들이 많고. 젊은이들도 눈에 보는 거 있고 하니까. 그래서 요새 최근에 들어와서는 평양에도 정말 젊은이들이 외화 중국 던지기 위해서 별압의 짓을 다 한다고 하더라고. 우리도 그전에는 그런 게 진짜 없었어요. 저희들이 이렇게 할 때. 제가 여기 올 때만 해도 우리가 만난 매춘업. 매춘업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매춘업이 몸에 붙은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걸 팔아야 아무 질도 할 게 없으니까. 여자들이. 여자들은 몸 중에 하나 갖고 해보세요. 네 근데 엄청 싸요. 저 세상에. 비 10원을 받고 10원을 받고 하룻밤 자고 나고 이렇게 하니까. 어쨌든 여자들이 가치가 하나도 없는 거죠. 비 10원이면 그래도 노인보다 비싸다 야. 네. 13,000원이에요. 그것도 나이 있어요. 조금 나이 좀 젊은 거는 조금. 비싸고. 어쨌든 말하기 좀 창피한 일이죠.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오늘 북한의 평양까지도 이제는 밤이면 매춘업이. 네. 우리는 지방은 이미 있으니 거기에 됐어요. 문화예술부문부터 들어갔다고 그랬더니. 예술인들이 할 일이 없지 않아요. 뭐 그때는 뭐 그래도 영화 촬영을 해야 돼서 배고피라도 다 먹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영화 촬영비도 안 나오지. 뭐 무슨. 북한에서 찍는 영화라는 게 많지 않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은 뭘 하겠어요. 배원 재간이 그 인물 파는 재간밖에 없지 않아요. 그렇다고 옷은 또 잘 입어야지 잘 팔린다. 이게 딱 개념이거든요. 그것도 그 사람들은 자기 거 본 거 많고 뭐 하면 지장이 있고 그걸 또 그 돈을 쓰더라고요. 그럼 우리 이렇게 쫙 넣고 볼 때. 어느 날 우리 서연이가 겪은 북한에서 북한을 움직이는 돈을 놓고 봅시다. 네. 돈을 놓고 볼 때 100%를 하자. 그 중국 돈 북한돈 뭐 유 돈 달러. 외화를 통째로 통칩시다. 어느 날 북한 내에서 북한돈이 움직이는 플러스하고. 외국 돈이 움직이는 플러스가 5대5가 되나. 아니면 북한돈 1이 되고 외국 돈이 9가 되나. 네. 북한돈이 1이 되고 외국 돈이 9가 되지요. 뭐 장마당에서 단속은 해요. 다 비로 받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장사꾼이 비로 받지 않고 장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뭐 비익이 100원이다 하면. 뭐요 뭐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무슨 돈을 주겠는가 하고. 비로 받는다고. 비로 받는다고. 이렇게 해서는. 이렇게 막 비로 받는다고 들키지 않게. 네. 그렇게 해요. 그리고 큰 물건 움직이는 것도 다 그 돈을 움직여요. 큰 물건일수록 그렇지. 사탕 한 알 사 먹는 건 북한돈이 쓸 수는 있어도. 네. 그러니까 할머니들인데 가면 그런 돈이 많아요. 사탕 한 알이 100원 하기 때문에. 우리도 애들한테 계속 그런 돈을 넣어. 이 쓰레미 돈 가지라. 쓰레미 돈 가지라. 엄마 쓰레미 돈이 없니 이렇게 말해요. 그럼 쓰레미 돈이 북한 돈이거든요. 쓰레미 돈 쓸 데가 하나도 없는 돈을. 네. 그러면 야 저기 쓰레기 돈 가져가는데 너 가져다 써라. 그러면 애들은 그거 가지고 나가면 빵 하나도 사먹고 사탕도 사먹고. 자기는 데 필요해.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우리 북한 쪽으로 움직이는 돈이. 이게 외국 돈이. 외국 돈이 거의 90%를 차지한다. 장사위 견제적으로 보나. 그렇죠. 외국 돈이 다 운영을 하지. 북한 돈 가지고 운영이 안 돼요. 이런 나라입니다. 이것도 어떤 분이 질문을 올렸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쭉 하는데. 북한 돈 가치가 없다.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북한 시스템을 탈 수도 없는 돈이고. 기껏 탄다는 게 럼 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돈 주는 데 쓰고. 그러나 사용할 때는 어떻게든지 그거는 정말 가치 없어지고. 그렇죠. 우리 시스템에서는 이게 월급이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요. 누기는 월급이 얼마 이렇게 됐는데. 그 돈을 아직 재본 사람이 없어요. 재본 사람이 되게 드물거든요. 드문드문. 어떨 때는. 있다. 혹시. 저희 친척들이 이렇게 보안 기관이 많거든요. 그분들은. 예. 나 오늘 돈 탔다. 너 이거 나가다가 뭐 싸먹어라 하고. 그래서 훌 던져줘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다. 예. 우리 쓰레기 돈 있다. 이 쓰레기 돈. 잔돈이라고 안 해요. 쓰레기 돈이라고 해요. 나는 우리 서연이하고 앉아 말할 때 제일 웃겼던 게. 몇 년 전에 그 로병 대회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로병 대회 때 돈을 준다고 로병들한테. 동사무소에 가서 돈을 천오백 원씩 받아서 나오는데. 우리는 천오백 원이니까. 빌을 천오백 원 줬으면. 돈을 준 사람하고. 저는 한비에 따른 먹고 쓰고 살았는데. 죽었던 천오백 원이면. 차라리 저는 그 날에. 빌을 한 장씩 줬으면 더 좋았을까. 밥 한 끼라도 되겠으면. 그 말이에요. 글쎄요. 그날 아침부터 예쁘게 자리했고. 아버지 엄마들이 손목 잡고 동사무소에 가서. 만세는 또 어느 만큼 먹이 되죠. 돈 받는다고. 원수님께서 우리 데다 돈을 보내줬다고 했는데. 완전히 돈. 펑트도 엄청 멋있는. 그 받아서 나오는 인상이면. 모두 좋아해야 되지 않아. 인상을 보면. 어디 썩은 콩을 씹어도 그런 인상이 있겠어요. 즉상으로 해서 나왔겠네. 얼마 타는 거야. 일생 동안 쓸 것 걷지 않다. 그 돈 천오백을 어디다 쓰겠어요. 일생 동안 정말 쓸 것 걷지 않는 돈을 내줬구만. 농장 밑에다 건사하겠다고 하면. 로병들을 올린다는 게 그렇게 말이 안 되지요. 이야 참. 이런 나라가 북한입니다. 점점 해산 쪽을 출발점으로. 북중 국경 연선이 출발점으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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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식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받은 소식을 위하면. 평양도 몇 년 안에 그렇게 데리고 갔노라. 평양은 물이 들었으면. 평양이 먼저 들어요. 그 사람들은. 북한돈을 내는데. 조금 움직일 뿐이지. 내부는 우리보다 더 열안해요. 더 열안한데. 평양이 왜 그러냐면. 식량 배급제가 살아있고. 국가 공급제가 아직. 그게 아니에요. 평양에는 조금만 비범만 하면. 지방에 또 추앙 보내지 않나요. 추앙 보내지. 그 설에 걸리지 않게 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렇지. 근데 이게 나라는 점점 가난해지는데. 누가는 점점 높아간답니다. 그 양반 말이 그렇더라고. 맞아요. 그런데. 평온에 보이는 같은 그 밑바닥에는. 우리보다 더 하죠. 엄청나대. 그분들은 우리보다 더 하죠. 우리는 장마당에 나가서. 공개적으로 하잖아요. 배급제가. 우리 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장사꾼에서 떨어져도 어디로 가겠는가고. 우리 장사꾼에서 떨어져도 장사꾼이고. 어디로 가도 장사꾼이네. 추세에도 장사꾼 떨어져도 장사꾼.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너네 하기 싶은 대로 해라고. 우리는 떨어져도 그게 국이다. 그래서 이래요. 맞아. 이젠 떨어질 데도 없는 게 장사꾼의 신세인데. 낙 떨어지가 없어요. 북한과 평양 같은 데는 떨어질 데가 많아서. 식량 배급 단절. 추방. 이런 것도 많잖아. 북한에서 사니까. 혁명이 수도 와서 산다는 거기 있지 않나요. 그 금지감도 없어지고. 없어지지만 지방에 와서 살기보다는. 그래도. 그래도 그게 바닥이 넓은 데 가서 좀 살아보자는 게. 우리 북한 사람 치고. 김정은이 좋아서 평양에 들어가자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 나라 수도니까 한번 들어가 보려고 그러는 거죠. 우선 전기가 그나마 지방보다는 낫고 전기공급이. 전 모든 게 좀 낫겠지요. 그런데 이게 북한 주민들은 다 마음이 두 개야. 네. 심방이 두 개야. 맞아요. 하나는 정치적 세뇌의 결과로. 정말 진짜 평양에서 살기 힘들어도. 지방 가면 멸시 받는 게 더 싫어서 던지고 있고. 그런 주민들도 많을 것 같아. 평양에서 내려왔다고 하면은 자리에서 내려왔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지. 다 떨어져서 뭐 가고를 보면. 뭐 뭐 뭐 제 집 깨진 창문 보면 남이 깨진 창문 수호한다고. 그렇죠. 지방에서 사는 사람은 또 평양에서 내려오는 사람. 저게 무슨 추방자다. 무식이 무식이. 그렇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건 막 멸시하고. 왜냐면 자기네는 평양한테 당했다고 딱 생각하거든. 그렇죠.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 평양 시민들은 추방될 때. 북과 지방 사람들하고 무슨 어떤 관계도 없는데. 내려가면 지방 주민들한테 무조건 굽신거려야 된다고 딱 생각해. 네. 그리고 다 지방주의가 엄청 세지 않아요. 네. 김일성 적석이 저 체제를 수십 년간 평양과 지방 차이를. 평양 공화국 지방 시민주를 딱 만들어 놓다 나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북한 돈 아무 맥이 없다. 저 나라에서 굴러가는 모든 돈을 통체적으로 넣고 보면. 90%는 내국 돈이고 유통되는 돈. 10%가 북한 돈이다. 이런 나라가 안 망한다는 것도 정말 신기한 일이지만. 이것 때문에라도 북한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다 망했죠. 다 망한데. 다 망했어요. 그저 관송으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깨지 못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시스템을 보면. 이건 망한 나라고. 국가 부도가 난 나라지만. 거기에서 사는 주민들이. 작은 애가 망했다는 걸 아직도 인지 못하고. 할 수 없으니까 사는 거죠. 할 수 없이 삽니다. 거기서 이게 생명이 붙어 있으니까 사는 거죠. 할 수 없이 사는 사람도 있지만. 절대 다수는 공화국이 망했다는 걸 인정을 못합니다. 그걸 느끼지 못합니다. 늘 그런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렇게 되잖아. 정말 분명히 북한은. 김일성 적석 정권은 분명히 절약될 것입니다. 대내의 모든 변수를 놓고 볼 때 어느 날 북한은. 오늘까지는 서 있는 것 같아도. 야밤에 도적이 들어치듯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이제 북한이 정리된다. 통일 국가로 나가는 과도기를 꼭 고쳐야 돼. 우리 북한 사람들도. 정말 그런 돈을 마음 놓고. 제 나라 돈이라고. 이렇게 써보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의 모든 국가 돈을. 뭐 저폐국이라고 말하나. 북한 땅에도 임시 저폐국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 돈을. 돈에 대한 정책도 아주 중요할 것 같아. 그렇죠. 그건 기본이죠. 돈의 환율 문제랑. 대한민국과의 비례되는. 이 모든 국제적인 상황을 다해서. 임시정부 기간에. 그 기간에만 유통되는. 화폐는 꼭 나와야 돼. 어쨌든 우리가 그때는. 이제 북한에도. 저폐국 같은 게 나와가지고. 그때 돈을 어떻게 해나가겠는가. 돈 정치를. 이것도 우리가. 북한이 자유화를 바라보며 나가는 거라서. 우리들의 숙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엄마. 이게 숙제보다도 더 엄중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통일로 가는 로상에. 과도기로 거치는 기간이 있는데. 그때 당시 북한에. 한국 돈이 와악 들어가서도. 뭔가 어폐가 있을 것 같아. 아휴. 중국 돈 들어오는 건 철저히 막아야 돼. 그렇죠. 자유화의 길로 나가는. 그 과도기 기간에. 통일 국가를 선포하기 전까지 기간에. 북한의 화폐를. 어떻게 가져갔으면 좋겠는가. 이거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 시청자 분들도. 한번 꿈을 꿔보십시오. 창의적인 안들을. 한번 우리가. 또. 평양만 살 통해서. 끊임없이. 한번. 런징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엄청 좋았지요. 오늘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